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선거부정이 고착화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해 본 바와 같이 선거부정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자원을 획득하는 그런 일종의 활동들로 이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고객들을 만족시켜서 이런 돈을 버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을 여러분들 획득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원을 자신과 자신들의 일파에 유리하게 여러분들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타인이 시장에서 고객을 만족시켜서 이런 얻은 자원을 정치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뭘 의미하는지는 엊그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며칠 전에 있었던 민주화 유공자 우대법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대학 입시 특례를 주겠지만 그다음에 변호사 특례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의사시험의 특례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의 특례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아름아름으로 다 뭡니까. 전화해 가지고 뭐죠. 성진시키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이렇게 예상되고 그리고 우리보다 선거 부정이 아니지만 그런 소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야합해서 국가를 이끌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 사례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오늘 아침부터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다 살아가는 또 방식이 있으니까 홍콩 사람들이 다 제압됐다 해 가지고 이러면 다 떠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홍콩에 또 남아서 그냥 입 다물고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에서 이제 나름대로 살아남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침묵할 수 있을 것이고 아주 극소수는 재앙할 것이고 뭐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 안 하겠으니까 일단은 불이익이 오니까 그러니까 빼앗은 것은 지금 세대가 조상들이 물려준 자유민주주의를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책처럼 좁은 해랑에 머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인데 그것이 시민권력과 정치권력이 팽팽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자유민주주의가 전복될 수가 있는데 2년 전에 나왔던 한 미국 학자의 책이었죠. 그 좁은 해랑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좁은 해랑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한 번 재언의회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개시가 되면 끝까지 갈 줄로 알았던 거죠. 그게 여러분들 피극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자원배분 과정에서 많이 수탈을 당하겠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또 더 저항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하고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은 권력의 맛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점점 자신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체력들에게 배분되는 의석수를 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시게 되면 특정 정당과 야합한 선거관립위원회가 의석을 배분해 준 거지 않습니까. 108석을. 이번에 여러분 조금 더 마음 강하게 먹었으면 100석 이하로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여론 조작이라는 것이 다 가능했습니까. 그게 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은 자원을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을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성진시켜줄 것인가를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그게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룰 수밖에 없는 비용인 거죠. 그 모든 선택에는 다 책임과 비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 뭐 노력하는 것처럼 그냥 쇼를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진짜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환사 출신을 선거관리비인의 사무총장으로 안 보냈을 거 아닙니까. 본인 제임 하에서 네 번의 공직선거가 다 도덕을 맞았는데 선거마다 다 여러분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아주 운 좋게 대통령 된 것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몇 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그러나 그 기회를 다 여러분들 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늘 제가 강조해온 바와 같이 인생이든 사업인 간의 기회라는 것은 아주 희소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 그 기회가 잘 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는 현저하게 달라진 겁니다.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양이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제가 이 선거 특별방송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총정리해 가지고 이제 정리정돈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흉중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자원배분면에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뭡니까 약탈이나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사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선거가 허물어져 가지고 정치 권력이 전혀 제어받지 않고 특정 정치 세력들이 거의 영구직권 비스무리하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나라가 뭐가 남겠습니까 외교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국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외교가 어떻게 여러분들 외교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로보험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von의 김미영 원장이 아주 흥미로운 글을 썼는데 한번 함께 여러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과 복거일 작가의 비명을 찾아 쓰는 대체의 역사라고 불립니다 역사는 아니지만 가정해본 역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1945년에 일제가 망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망하게 한 건 아니니까 작품이 나온 1980년대까지도 일본 제국이 지속되어서 우리가 한용훈 같은 이름도 모르고 살고 있을 상황을 그려본 소설입니다 경제학도가 이런 소설을 쓴 것이 이례적이어서 더 많이 주목받았던 명작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대체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분들은 투정선거가 제도화된 대한민국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건지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건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법관처럼 처신할 수가 없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처럼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까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시계가 그냥 지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를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이야기죠 그다음 여러분들 김미영 원장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요즘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고 믿는 제도 언론의 매문가는 물론이고 왕년에 필력을 떨쳤던 문필가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그 너만 글을 쓸 때 저는 웃음이 납니다 저는 웃음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혼자서 뭡니까 그냥 그냥 이 사람들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그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 보이냐 상상이 안 되냐 너 이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할지 상상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매번 떠오르는 거죠 이분들이 대체 역사를 글로 쓰기 힘들면 머릿속에서 혼자 한번 상황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거 부정이 완벽하게 제도화된 나라에서 10년 20년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새끼들은 잘 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 손자 손녀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완용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본인이 부귀 영화를 누릴 때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자기 새끼들이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체 역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2020년 4월 15일 이후 핏대를 세우면서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이 바보 멍청이 지력 부족한 엄모론자들아 소리쳤던 분들은 혼자 속으로 말하며 대체 역사를 한번 써보기를 바랍니다 뭐 대체 역사가 거창한 것이 아니고 10년 후에 선거 부정이 완전히 고착화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당신 자식들이 어떻게 살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저 바보 멍청이 엄모론자들이 다 맞고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정규재 tv에 다녀온다운 얘기를 페북에 적어두었길래 그래도 같이 늙을 친구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 사람은 부정선거를 부인을 못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이미 대한민국 기관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힘없고 무능한 건 맞지만 선거결과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뻘짓이 있어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집토끼 때려잡기 안하고 부정선거 없었으면 과반이 아니라 200석도 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원장은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무자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대체 역사 관점에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그냥 선거 부정에 쇠기를 박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쇠기라는 것은 그냥 이제 아무리 악을 수도 여러분들 뒤집기 어려울 정도로 뭡니까 강하게 선거 부정에 쇠기를 여러분들 박은 겁니다 국민들이 피를 철절 흘릴 각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름 10위 아 윤 대통령 수사해 주시오 그 정도가 절대 해결 안 될 겁니다 눈도 끔쩍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아니고 그냥 찍어서 낙선 당선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발표한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꾼 목록이지 않습니까 14명 용인정 용인병 고향병에는 위조투표지 1800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80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성부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18000표 그 밑에는 17000표 과천의왕 고향정 고향갑은 그다음 16000표에서 12000표 처인갑 수원정 그다음 11000표에서 9000표 안양을 하남갑 그냥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당선자 낙선자를 자기 마음대로 뽑는 것이 그냥 이제 관행화된 겁니다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제 10년간의 긴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세기를 박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왕하지 않는 국민들은 그냥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조용히 살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다 선거부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전투표에 앞장서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윤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나 국민의힘 여러분들 당선자나 낙선자나 다 여러분들 받아들인 겁니다 조선중앙동화의 이런 농객들이나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나 모두가 선거부정이 제도화된 나라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수용한 겁니다 묵시적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효과에 대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인 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외쳤던 것이고 그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표를 어떻게 도덕질했는지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세시하게 찾아냈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은 6분의 1씩 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이 계속 나가니까 당황했던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데이터를 다 내려버렸다고 하네요 몇 분이 불평을 해 가서 가 가지고 방문해 봤더만 오근호 대표나 민경호 그 분이 그거를 확인을 해 줬네요 선거 데이터를 다 내려버린 겁니다 하도 왁왁 거리니까 뭐 선거 데이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름아름하면 다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갖고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에 일정 퍼센트를 모두 다 더블당 후반 게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서울은 4분의 1을 더해 주고 부산은 6분의 1을 더해 주고 호남권은 4분의 1을 더해 주고 경기도는 5분의 1을 더해 주고 일부 지역 꼭 당선시켜야 될 이은주나 이런 일부 지역에서 뭐죠 서울처럼 4분의 1을 곱해 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방정식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가 모두 다 규칙을 사용해서 제조 생산한 것이다는 것이 밝혀진 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거를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든 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뒤집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침잔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선거 부정 세력들에게 엎드려가 잘 살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늘 김명 원장께서 복걸 선생 비명을 찾아서 대체 역사 1945년도에 일제치아를 못 벗어났으면 1980년 상황이 어떻겠느냐 하고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의 제도화가 이 10년 20년 30년이 지속되면 우리가 노후나 자식들이 앞날에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대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시극이고 여러분 비극인 거죠 어제 여러분들 국힘이 160석 예상될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은 더블당이 192석 국힘이 108석 압승을 했다 더블당하고 제야 몇 석 합쳐가지고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164석까지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선관위가 당선자 낙선자를 바꾼 사례가 18석 경기가 12석 인천이 5석 부산이 1석 대전이 4석 강원이 2석 경남이 2석 충남이 4석 충북이 3석인데 여기서 완전히 확정 안 된 게 충남 충북 경남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갈표를 딱 만들어놓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멋지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 161대 90이 아니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106대 146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55석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 발표가 90석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46석까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면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제도가 된 겁니다 제도와 그래서 9천억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과 여러분들이 야합해 가지고 그냥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배분하고 국민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의석을 그들이 배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영속화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느냐 이게 이제 이게 결론이네요 총 의석수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를 포함해 가지고 더불당이 175석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20석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해서 여러분들 대표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64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